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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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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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아이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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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아이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님 오랜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네요 네 아주 예전에 네 후면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525개월 된 이상균 엄마입니다 4살 때부터 지금까지 자랑거리 너무 많고 똑똑하고 저를 한 번도 이렇게 힘들게 한 적이 없어요 엄청 더 예뻐졌어요 피부도 고와줬고 어 피부도 고와줬고 어 피부도 고와줬고 어 어 성에 더 색다른 사람이 나왔네 그냥 좀 씻어라 그냥 좀 씻지 아 아 아 사장님 네 살라고요 3만원만 주시면 안 돼요? 들어가지 된거 한 2만원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다 웃고 있는데 어머님만 웃지 못하고 계세요. 바로 재패가는 줄 알았어요. 아우, 수신당 돼. 지금도 막 떨려, 내가. 그 생각하면은. 내가 너 남고 봤니? 너무 속상하니까. 네가 그마만큼 열심히 얘기해줄게. 아우, 수신당 돼. 아우, 수신당 돼. 아멘.